안녕하세요. 영수플롯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레슨 6 들어가는 날이고요. 이 단원에서는 사장조의 음계와 사장조의 곡들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장조는 파샵이 하나 붙어있고요. 으뜸음이 솔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제일 시작을 솔로 먼저 시작하는 스케일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파샵 하나, 저희 늘 누르는 파샵 있죠? 파샵 하나의 솔로 시작하는 스케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샵 noise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90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이중주, 라, 라스파 같은 경우는 8분의 6박자라서 인투로도 할 수 있고 인식스로도 할 수 있는데 책에서 알려주는 대로 저는 2박으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60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67페이지 이중주 같은 경우는요. 또 4분의 2박자거든요. 박자 조금 빨리 해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85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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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렇게 오늘 레슨 6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